우리 아이들이나 보세요 뭘 똑같이 생겨 다 눈썹부터 머리 색깔 눈 색깔 다 다른데 뭐가 똑같이 되기요 유키고 사랑해 아이들이 잘못 바꾸고 오신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 보실래요? 아아 이거 같이 눌러야 되는데 이모 이러시면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말도 하세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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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키나오 우리 이효리 마코토 미키나오 이게 만약 포장지였다면 이효리짱 망했다 아아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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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하여 지프시여 방금의 이틀틀이 이 수시장 방금의 버려버리죠 짠짝이 부착하네 이게 춤진 테스트인가 그거냐 응 아리갓도 원하나 살려달래 우리가 안 웃어야지 빨리 근데 안 같아 웃자 근데 왜 정차는 늘어나던데 미침 어장푸 자아 우리 애기들 노래 듣고 싶은거 있으시면 신청해주세요 금은동 충뎀파 아 오케이 금은동으로 갑시다 금은동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자꾸 영도 열어달라고 그래서 이러시는 건가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방금 나온 은발 캐릭 누군가요 이쁘네요 아아 누구 탁하네 말하는거야? 탁하네? 스누아래 여기 없어요 저 천혜 저 러폭도 천혜 시청자층이 많이 바뀌었나요? 그땐 다들 좋아했는데 사실 다들 좋아하고 있잖아 치아야 우리 생일인가봐요 다같이 세너 너네가 하트단위였구나 오늘 치아야짱 오늘 생일이에요 나 지금 밥먹는 중인데 이걸 암살과 고시네 자아 다같이 우리 치아야짱을 생일 축하해주세요 차라리 눈이 보여주세요 자 이번에는 멤버를 바꿔서 예전엔 다들 좋아했잖아 태수들 다 변했어요 어 대감사제인데? 이랭크 대감사제 한번 가볼까요? 여기서 1등 가면 뭐가 좋은거에요? 아유 민타임님 고마다니앙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제발 폴가이즈 해주십시오 폴가이즈 서버 터졌대 누나 카테고리는 폴가이즈인데 왜 이상한 케이네 아니 근데 내가 A를 못개 템이 안좋아가지고 A를 못개 라이마스의 중심이자 센터이자 리드보컬이자 유일한 보컬인 키사락이 치아야짱짱맨 무대 세워주세요 그러면은 플래티넘 메들레로 가볼까? 너도 여러달라 했어요 아 이거를 못개네 내가 진짜 올스타드림을 진짜 B링크 하나 갈까? 남편에서 도저히 못참겠어 자 이걸로 해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장은 히비키 야요이 하루카 별로 안좋아해 금은동 쿵뱀카 아니면 아마테라스 아 좋아? 이거 끝나고 가자 장뼈에 뭔가 이상하다 싶어 자다 깼는데 기강 잡으시는 중이었군요 우리 치아야랑 그 다음에 여기 쌍둥이 두명 이효리랑 야요이 미키 유키오 마코토 우리 저기 히비키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이 이름 뭐였더라 그 다음에 제일 좋아하는 치아야 하루카 하루카 청루카 나 갈거같애 정신나갈거같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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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박단 지금 당장 사과에 해명해 그랜드절 박아 자 우리 왜이러세요? 왜이러세요? 코디를 좀 바꾸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충분히 이쁘지만 타입 우선으로다가 바꾸고요 그 다음에 아니 야발 타이틀 폴가이즈라서 왔는데 20도 게임머냐고 노래도 좀 정하도록 할게요 동그네 뵈도 이누나 왜이러시네 좋가내야냐고 눈먹은 올라온다구요 키키키키키키 해피 마토 마토 누나 저게 뭐예요 누나 저게 뭐예요 누나 저게 뭐예요 누나 저게 뭐예요 아니 왜요 다들 좋아하면서 왜이래 다들 좋아하면서 왜이래 누구보다 좋아하면서 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노래 귀 기울여주세요 여러분 어 우리 아이들의 노래 귀 기울여주세요 가슴으로 들어주세요 가슴으로 자 우리 애들 다같이 손 모아서 점심 나가서 먹을 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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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같이 트수 친구들 손대는 거야 아이 WKH님 꼬마다냥 감사합니다 다같이 갑시다 여러분 좋아 좋은 꼬야 가보자 누나 제가 이해할게요 세봉추의 최애는 누구인가요? 미키요 미키 치아야 미키 나노 지금 우리 가운데 치아야 제가 좋아하는 치아야 청춘돼지 주인공 닮았잖아 여자 주인공 청춘돼지 여자 주인공 닮았잖아 누나 나 겨우 손두통 가라앉혔는데 이것 때문에 머리가 다시 지근지근 아타져 손두통 하이레븐으로 노래를 들어주세요 여러분 노래 좋아요 우리 세븐어미 하고 싶은 거 다 필요와 한 다음 대회에 쳐보자 우리 치아야 매력 어필 우리 치아야 매력 어필 여기 유키요는 풍원양님 딸이에요 아 여기는 여우아저씨 부인 서세봉 고맙습니다 후세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니트 안하고 탈주합니다. 남자 아니에요. 마코토예요. 아 근데 여기 조합이 너무 노래를 못 부르는 애들이. 마코토 말곤 좀. 맞아 이거 누나 유튜브에 있어. 음수판도 한다고 했다가 도망간 이유를 알아듭니다. 형 루카. 역시 누나 시키자와 다운 목소리. 여부가 참 그냥 게임으로 떨벌이구나. 은하 약간 그런 느낌이야. 공주권을 잘 맞추는 느낌. 풍부가 많아. 수신이 형 지권렐. 엄마는 시작할거야. 나라라라 어 좀 약간 소되щее 샬룩하야 나 하루카발로 안좋아해 음룩이랑 티아야 중에 누가 الش hanging cel three 둘 q y 여러분들 지금 올순 타보고 계신 거예요. 보기 힘들어. 가사는 좋네. 가사는 좋네. 가사는 좋네. 자 여러분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딸래미 미키에. 최고야야야야야야. 빙다. 솔가이, 솔가이라며 솔가이라며. 떼이. 미요리짱. 미니만 첨시간 해주세요. 우리 미키 딸래미, 됐다. 제발 제가 이 동네에 비추고 있을게요. 라라라라. 응가 여러분 중요 당면 옵니다 아니요 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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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happy 당신이 성격이다 맞다 맞다 머리 하얀 장어 유어 성격이 기쁘다 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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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야~~ 예잇! 개 재밌어! 빠밤! 빠밤! 호호호호호호! 티티스팅창이고 도네창이고 처음 보는 유네인들 다 튀어나오는거봐 이제 진짜 천명 도망갔네 폴가이즈 왜이러냐 아 재밌어 폴가이즈 서머가 터졌대 아 이럴수가 이럴수가 님 고맙습니다 아니 폴가이즈 서머가 터졌대 아이고 제 이름 사프라 사프라라는 여기 없어요 아마테라스나 킹벤타네나 알았어 아마테라스는 내가 별로 안좋아하고 벤파인역기운 갑시다 선생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한번만 다시 어? 이 옷 입고 나오네? 우리 한복아? 아이 키르다 님도 31개에요 고등게 고맙하냐? 고맙습니다 고맙요 누나 폴가이즈 하는줄 알고 들어왔다가 뒤돌아봤어 라이브가 꿈에 있대서 빵빵빵빵빵 정신나갈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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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승에 내 명이 남자여서 폴가이즈인가 보다 그런가 보다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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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냥 냥 아니 근데 나 아프리카에서 이거 방송했거든 거기서 겁나 잘했거든 근데 트위치가 반응이 더 뜨거워 아프리칸 아프리칸 냥 냥 냥 누가 나리냐 서버 복구되는거 확인되시는분 제발 바로 알려주세요 제발요 부탁드려요 냥냥냥냥 이케 이게 보면 엑이미인가 뭔가 하는 그거인가요? 나석님 최앨캐 누구예요? 나석님 최앨캐 나석님 최앨캐 나아악 그리고 우리 마코톡아 해야지 나아님 나석늄도 하지않나? 어 맞다 나석님은 저기 본가안하지 설마 지금 들어왔는데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얘들아 나수서 도리어 멋있어. 으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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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리맛어 아직 거기는. 키스싯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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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한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려 우리 팬이 5천만이예요. 거짓말 안치고 이 게임안에서 우리 애들 팬이 5천만이예요. 이게 어떻게 된일이죠. 게임안에서. 음 제가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근데 노란장발 바보털 누구에요? 데헤. 아 미키 우리 미키나노. 전에 리짱한테 라이브 왜 좋았던 점만 기억하는게 아니라. 뭐야 노래 왜 익숙하지 나. 뭐야 이제 메세지 하나밖에 안오네. 애들이 애정이 식었네. 이게 올해 신작이 나오면 하루종일 봐야하는 게임인겁니까. 미키나노. 어 요거 나오면 무조건 해야지. 나 물결표 알고 좋으면서 왜 그렇게 싫어하는거야. 그니까 봄가가 아이마스고 봄가가 밀리마스랑 신제마스라는 겁니다. 기다리세요. 아더는 못보겠다 수봉. 아니야 하나만 더 보고가. 이것만 딱 보고 결정해봐. 어. 이것만 딱 보고가 봐. 제가 지금 헬스장인데 세범님 방송을 못보겠습니다. 아니야 진짜 이것만 보고가 봐 이것만. 아. 이게 어찌된 경위인지 제대로 설명해야 할거야. 나 칼들었어. 야 이거 누가 아미마미 넣어놨어 이거. 돌겠네. 누가 아미마미 넣어달라고 했어. 자 저 금은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참아 이거. 누가 어디에 있어야지 큉을 하더라. 아니야 저. 분명히 내가 아미마미를 넣었을 리 없어. 이걸 하려고. 쿨스 산 사람이 있다는게 믿어지십니까? 내가 아미마미를 했을 리는 없고. 누군가가 저걸 시킨게 틀림없다. 다 같이 하는거 아니야. 아. 미소녀. 뭘로 갈까. 방금 딴 엔젤. 호시미키. 하트풀 레이디로 갈까. 이미 다 깨버렸구나 멋진 석양이요 하트 플레이드로 가겠습니다 응 트럭큘라 갈라고 진짜 항마력 딸려서 저는 못 보겠네요 좀 자고 있을테니까 다음 게임하다가 백령 한 번씩에 질러서 빼와주세요 여기에서 눈 하나 죽어 진짜 죽어 죽는다고 잘못했어 아 뭐야 근데 옷을 좀 하나 바꿔도 될까? 이 옷에다가 뱀파이어 쿵은 좀 아닌데 이상하다 난 폴까이즈가 스폭이랑 콜라보를 한다고 들었는데 언제 아이마스랑도 한거죠 뱀파이어 쿵은 이 옷인데 그리고 아이마스 신작 소식 알려드리면 신작 PV는 1월에 나왔는데 아직 멤버 공개도 안된 상태입니다 올해 출시도 확실하게 이걸로 해도 되려나? 이걸로 되려나? 이 옷으로 될진 모르겠지만 이 노래 진짜 들으면 여러분들 진짜 인생 업적 추가 이거 끝까지 이거 끝까지 견디면 여러분들 인생 업적 추가 여러분은 지금 폴까이즈 축하 공연을 보고 계십니다 차라리 광고 넣었으면 그러려니 하지 아니 눈이 마주친 순간 해달라고요 유옥 얘네들도 슬라임에 닿으면 특별히 쓰나요 미요리자 드디어 다시 보는구나 착하네 사랑한다 착하네 미친 4. 4. 5. 5. 6. 7. 8. 8. 9. 4. 6. 12. 13. 14. 아, 못 깨네! 옷 때문에! 와... 돌겠네. 옷 때문에 못 깬다. 응. 아니요. 재도전하지 않고 돌아가겠습니다. 갑자기 용과 같이 마렵네. 옷 때문에 못 깨는 게 리듬게임이냐. 여기는 그래. 여기는 그래. 여기는 옷 때문에 리듬게임을 못 깨. 근데 왜 타카네 목소리 매출향이라 더 무서워 캐페트? 타카네? 타카네 좀 순해. 얘가 착해. 착해요. 순하고. 얘네보다 폴가이즈 캐릭터가 더 귀여워. 아, 방금 그 노래를 다 버텼다고? 누나 나 끝까지 들었어. 인생 업적에 올라갔나 봐. 근데 누나 뭐라고? 입만 뻔끗하지 말아봐. 아, 이 노래를 버텼다고? 그럼 다음 노래도 버틸 수 있을까? 다음 노래도 버틸 수 있을까? 다음 노래도 버티면. 에덴 듣고 싶다. 에덴 너무 평범해. 에덴 너무 평범하고. 안녕. 어, 우리 딸내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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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타카네까지? 저기 죄송한데 맞박이 요리 넣지 말아주세요. 이 요리를 모욕하지 마세요. 노래를 못 불러서 그렇지. 최고다, 위키짱. 아니, 폴가이즈 아직도 서버 안 돌아왔어요? 아, 진짜 깜짝이야. 이거 리듬게임 아니라 현재 십덕지 게임인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아이돌마스터. 누나 레디 해줄 수 있어? 안 되면 말고. 아니, 되지. 아니, 아이돌마스터 플래티넘 스타즈 어딨냐? 아, 진짜 저격들 뚝배기 겁나 깨버리고 싶네. 자. 못 버티게 하고 싶으면 홍백 응원 가자. 자, 다음 노래도 한번. 폴가이즈 개발자 뭐하냐고? 다음 노래 한번 갈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에는 골라보세요. 어, 일단은. 일단 여기에서, 어, 여러분 나 그거 아이스테루제 갈려고 하는데 아이스테루제 마미로 들려줄까? 아니면 마코토로 들려줄까? 상으로 갈까요? 상으로 갈까요? 아, 상으로? 그럼 여기는. 그다음에. 이거 친구들이랑 같이 했던 게 생각나네요. 맞박이 빼달라고 했으니까. 뭐. 티비키 한번 넣어드릴게요. 아이실테루제는 역시 우리 형이. 응. 여러분 아이실테루제가 이 다섯 번째 맞지? 여기 있는 거. 세 번째 아니지? 다섯 번째 맞지? 대화에 끼지 못하고 있는 게 다행인과 처음이네. 스텔라 스테이지 세일이라 살까 하는데 시이카 바람이라는데. 아, 저는 스텔라 스테이지는 좀 별로. 어, 별로였어요. 그냥 안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대지 몸이 피들 스티 되어가요. 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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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히비키 저거 동물이랑 개화하고. 디아블로 이 드루이드 설정하네요. 오케이. 어? 이럴수가 이효리짱가 벤다며. 아, 자꾸 누가 맞박이 빼달라 그랬어. 뺐어요. 자아. 놀랍게도 이런 게임이 3만장이나 팔렸다. 여기에서 타이브성 코디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어, 이걸 반영한 다음에. 노래. 이걸로 갈까? 에덴도 좋은데. 이거 버틸 수 있으면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들이야. 진짜. 진심. 눈이 마주친 순간 해주세요. 진심. 님들. 눈이 마주친 순간 여기 없을까? 어? 거 스텔러 스테이지에 있는 거 아니야? 이걸 버치면. 현재 매치 메이킹이 주면 터디다여고. 진척이 있으면 킬 탄답니다. 쉽게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네. 이미 이걸 보고 있는 제 인생 레전더리 찍어버렸는데 저 찍을 업적이 있다고요? 월요일에 그것도. 잘생긴. 누가 제일 귀여워요? 누가 제일 귀여워요? 여태 추억이 또 흔한 스테이지 맵다 해 어이 요리가 이놈 주리에 또 안 러비아 아이템과 여태씨가 와태씨가 와태씨가 미키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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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되는 스테시들은 저는 콜 가이드 나올 때까지 손 이럴 것이 지난됩니다 미키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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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네 미키놈 미키놈 freq 미키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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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뭐야 베퍼놈 라카야 아이스태텔을 수 에바인데 아유 앨범님 감사합니다 다 카네 아이스테루 제반데 시원하게 질러줘야 되는데 아이스테루 제반데 우리 마지막 형님이지 그러니까 세 번째였음 다음부터 까먹지 말자 아유 금붕어마님도 오길구정예이 고맙다야 감사합니다 뭐가 좋은지 인도 모르겠데 그러다 보니 은발 여자애가 귀여워지기 시작했어 무서워 누나 아니 폴가이즈 언제 열려 미키는 탑국의 전화 마제에 따른 조이스 말라고 아니 언제 열려요 폴가이즈 아 폴가이즈 돼요? 일반인은 일반인이라고 말 안 합니다 어? 할미한테 선물 왔다 브론즈 카드 누나 게임이 너무 선정적이에요 다른 게임 바꿔주세요 저 딸내미 신작에 없어도 합니까? 그쵸 하긴 해야죠 거기에도 새로운 딸내미가 있을 테니까 폴가이즈 돼요? 아 이제 접속도 안 돼? 어쩔 수 없이 아이마스 해야되네 아임 레디 해드릴게요 아 나도 이 옷 갖고 싶다 이 옷 입히고 싶다 여우 아저씨는 옷 다 있을 텐데 난 있는데? 뭐야 아하님 씹덕이었어? 현질 여기 엄청 많이 해야지 옷 사기도 해야되고 얻기도 해야되는데 얻기 힘들어요 자 일단은 우리 유닛을 좀 고를게요 서버 마탱이 간 거 확인하고 조치 중이며 뭐 경과는 트윗한답니다 당신하게 말하면 언제 고쳐질지 모르니 포기해 아임 레디는 우리 어 여기로 가야지 이렇게 언니 새로 나오는 아이마스는 봄과 다 나오고 다른 데레나 샤니나 밀리도 나오니까 꼭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야지 왜 안 돼? 아임 레디는 이 옷이 괜찮아? 그냥 12시간 타자 아임 레디는 이 옷이 괜찮아? 차라리 윤과 같이 크류가 노래 부르는 걸 들읍시다 제발요 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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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메요 다메 다메요 여우 아저씨 저 옷 마련한 거라 80만 원인 거 쓰지 않았슴 여우 아저씨? 돈 엄청 버지 이미 마주친 순간 DLC 곡으로 있대요 제발요 아 DLC 사달라고요? 죄송하지만 그건 좀 단가를 맞춰주셔야지 지금 딸들이 오셨는데 눈이 마주친 순간 나 DLC 많이 사긴 했는데 지금 있는 거 다 DLC 노래긴 해 트위치의 아이돌마스터 카테고리의 시청자가 6300명인데 방송은 하나뿐이야 왜 계속 보다 보니 괜찮아 보였죠 아 여러분 여러분 진짜 이 노래는 진짜 괜찮아 이 노래는 진짜 괜찮아 이 요리 넣어주세요 이 요리 있어요 이 요리 지금 오른쪽에 있습니다 아니 이 노래는 진짜 괜찮아 이 노래는 정말 괜찮아 대중적이야 이 노래는 진짜 괜찮아 가짜시면 엄마가 최선은 그냥 드림이 되어준 적이 완료 누나 서버 붙여졌었는데 제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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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같이 이것이 되게 해 나머지 다이마 세 분아도 모르는데 왜 이 모든 나체 있냐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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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깨야되는데? 이거 저게건데요. 진짜이. 오케이 깼다. 양균을 흔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외쳐라 온라이언스를 위하여. 손 넘지 마세요. 누나 여기 리벨리온도 있어요? 아까 뭐 해달라 그랬지? 무슨 눈물 어쩌고 저쩌고? 이제 끝인가요? 그러면은 우리 한 곡만 더 하고 갑시다. 음. 한 곡만 더 하고 갑시다. 시발 뱀 벗는다 시올게요. 아니 폴가이즈. 누나 노래 좋긴 한데 불려. 스텔라 스테이지 해줘. 스텔라 스테이지? 스텔라 스테이지? 안 열렸어요? 아 안 열렸어요? 프로듀서 대박이야. 미킨의 라이브 성공 횟수가 100회를 넘었다. 아마테라 스테이지? 진짜 서서 돌아왔어. 맺힌 귀여운 재발자. 물가이즈 제조. 애는 웬인특보들인가 여글럽나의 상큼한 뮤즈의 노래를 들으러 왔는데 스노 활에 어딨냐고. 너 폭도 천해. 아 진씨님. 당신의 말 뱉죠. 눈이 막힌 순간 흰색 바탕에 파란색 줄 두개 구불구부리는 거요 칠택. 나 근데 그 노래 잘 못한다. 이해하세요? 세봄님 세봄님. 지금 민초단 같아요 싫다는데 자꾸 어거지로 매기려고 하세요. 아 그러면은 내가 직접 못. 어 잠깐만 여러분 야요이 생일이에요. 이런 권고 문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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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권고 문이잖아. 한국이라고 그렇다면 홍백과 압션. 그러면은 저기 그 스테이지 보이요로 갑시다. 내가 봤을 때 몇 년 전에 욕한 걸로 뱉먹었다는 사람 롤이 아니라 아이마스 방송 본 거니. 스테이지 보이요. 이 누나 자꾸 한국만 더할게로 영업 시도하네 키키. 여기에서 아까 흰색 바탕에 파란색 두 줄. 아 베끔마스나 아바테라스. 아 이거 오케오케 치아야로 갑시다 이거는. 이따가 다시 오겠다냐. 자 얘는 치아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아즈사씨로 가고. 이렇게 가자. 파란 머리 트리오로 가자. 부디 다른 게임 보다 주무셔요. 저는 패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프로듀서가 영업하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흠.. 무슨 옷을 입히지? 다시 웰케 모기가 행행 벌이나 했더니 내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였다. 아베가 망원 한 번 세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 게임 꺼내지도 못하게. 이걸로 가자. 저작권이니까 꺼주세요. 저작권이니까 꺼주세요. 꺼야됩니다. 꺼주세요. 이거 유튜브 올라오나요? 안 올라갈 것 같은데? 한잔하고 왔습니다. 세검님 안. 이 방이 아닌가 보다. 눈아 저번에 또 메이플 한다고 뭐라해서 미안해 잘못했어 메이플 하자. 여러분 이 옷 유료예요. 퀄렌치 좋죠? 퀄렌치 좋잖아. 이거 얼마나 좋은지 알아? 이것도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치아야만 보고 싶어. 그러면 치아야만 이렇게 볼 수 있음. 내가 지금 카메라 전환하는 거. 이런 식으로. 내가 보고 싶은 야만 볼 수 있어. 직캠 직캠. 아니 한두나 했으면 노래 가사도 한두나 해야지. 왜 때문에. 직캠 싹 가능. 있을까 Eller 이렇게. abilities pilot.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До 얘기를 했으면 Twitch gigi 마을카이트의 본질은 급 인거죠? 아니 아니 이거 완전 이쁜데 무슨 소리야. 우리 애들을 너무 벗겨나서 좀 약간 살짝 그게 좀 걱정돼서 그렇지 새로는 안 되는데 롱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롱 이렇게 이거 3명 똑같이 생겼는데 감사합니다 똑같다니요 감사합니다